뜨거운 새해 봄 많이 봐서 2020년에 3팁을 다시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꽃 참기 해줘야 돼 친구들아 많이 태양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줌마 태양 언니 만날 거야 안녕 엄마가 이게 하나인 줄 알고 시켰거든? 이렇게 많이 왔어 엄마 나도 나도 이렇게도 많이 왔어 나 먹을래 곧 설날이가 이런 것도 먹어야지 너 어떻게 알았어? 설날 때 이런 거 먹는 거야 설날 때 이거 남은 거 먹을까? 설날 때 이거 남은 거 먹을까? 2022년까지거든? 1년 남았어 1년 2년 남았어 야구하고 있다 나 좋아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어떻게 꽃 물러나왔지? 사베는 어떻게 깨물었어? 1년 남았어 2년 남았어 2년 남았어 양말, 양말 시켰어 그거 약간 정답인 거 같아 근데 엄마 스타일은 아니다 엄마 스타일은 아니야 내 스타일은 맞는데 푸키같아 아니면 김밥같아 아 그래? 어 김밥같아 근데 이것뿐만 아니야 엄마가 이게 조그마한 줄 알고 다른 것도 하나 시켰거든 잠깐만 외화사탕 이건 어디 국에서 먹는거야? 우리나라 국에서 아 우리나라 국 옛날에 먹은 우리나라 국 전통 과자야 으음 과자가 안에 들었네 으응 무슨 과자를 들은거야? 우리엄마가 먹어봐요 아 왜 안 깨부려줘 엄마가 깨서 줄게 헉 정태리 짠짠짠짠 아야 이제 그만 사탕이 너무 많이 먹으면 안되니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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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osh 아... 울음 뚝 어머 그래 그래 어머 어머 헉 너 그러면 어떡해? 언니 지금 못 씻어줘 응? 엄마 이거 잘라줘 너 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해 마구구야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사과해 언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 빨리 어서 싫다고? 이놈아저씨 이놈아저씨 데리러 온대 전화해야겠다 어서 미안하다고 말해 언니 보고 말해야지 미안하... 그냥 안아야지 나 눈만 웃어서 못하겠어 응 언니 뽀뽀도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그게 뭐야 으악 언니 때리면 혼나 응 알았지? 응 마지막에 응 엄마 그렇게 할거야? 어 응 너무 얌전해요 아 그래요? 응 저희 쪽으로 해급밥 울었거든요 아 정말? 나와도 됩니다 아 아 나오셔도 돼요? 저거 뭐 추석할 거면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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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럽거나 그러진 않아? 응 괜찮아? 응 똑바로 앉아 응 때리 때리는 좀 더 오래 걸려 빠글빠글하게 할 거거든 진짜 남자리처럼 딱딱 낭쌍 얌임 그게 동그라미 이제 머리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음에 드세요? 거울 한번 이걸로 보실게요 한번 보실게요 마음에 드세요? 네 이거에요? 네 이뻐요? 빵같지 않아? 한입 드시고 한입 드시고 광고에요 CF에요 한입 드시고 너무 부드러운데 이걸 먹기가 아까워서 더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이에요 준비 시작 도와주 그녀는 엄마 나야 돼 한번 먹어봐 이거 한번 먹어봐 잠깐 테리TV 하자 시작 시작! 안녕하세용 저희 집이의 태인의 우주도 안녕하세용 부러운걸 해볼건데요 지금도 해볼까요? 깎아진 우주대요 바람다! 자기야 머리가 고소해요 부드럽다고요? 바삭한거에요? 부드러운거에요? 아니 바삭한 부드러움이라고요 바삭한 부드러움이 뭐야? 엄마 한번만 먹어봐 진짜? 한번만? 엄마 한번만 줘 봐 한입만이다? 다 먹으면 안돼? 뭐야? 조금만 있잖아 한입만이다? 엄마 한입만이다? 응 하얀입만 먹어? 엄마 한입만이다? 응 으윽 하면 안거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